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텔 12세대 관련 유출자료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 성련님 유출자료 뭐 중요한가요? 루머일 수도 있잖아요 음 루머일 수도 있지 근데 일단 루머가 지금 시점에는 사실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4개월 5개월 전쯤에 올라온 거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데 출시되기 이제는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올라오는 자료는 거의 다 사실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이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썸네일 저는 12세대 살 생각 없는데요 관심도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아니죠 PC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2세대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 12세대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 인텔 펜보이는 12세대가 잘 나와야 10세대 12세대 쓰려다가 참고 참았던 그 존보자들이 12세대를 살 수가 있겠죠 뭐 어찌 됐든 이 12세대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실제로 언제 뭐 PC를 바꿀지는 모르시겠지만 그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 관련 자료 정리한 거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 12세대는 CPU 사이즈가 더 크다 기존 보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1700소켓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요 자료를 일단 가져왔어요 위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출된 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요새에 나오는 자료는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요새 12세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요 귀퉁이에 이렇게 파져 있는 모양이 안 보이는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던데 뭐 어쨌든 생김새는 다 비슷한 거 유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사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12세대 엔지니어링 샘플은 중국 사이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판매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음 아마 이 사진이 팩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란 분명히 사이즈 차이가 확연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비디오 카드제에서 유출한 후면 모습을 보면 핀배율도 전혀 다릅니다 당연히 옛날 구형 보드 Z490, 590, 390 이런데 12세대는 장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세대 쓰려면 결국은 새로 나온 신형 Z690 보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세대는 DDR4 메모리, DDR5 메모리 겸용이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즈락이나 기가바이트나 아수스나 비디오 카드제 보면 다 유출된 자료가 있는데 보시옆이 똑같은 보드인데 D4가 붙은 애들이 있고 D4가 안 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면은 뭐가 차이납니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D4가 붙은 애들은 DDR4 메모리 사용할 수 있다 슬롯이 4개 다 적혀있고요 안 붙은 애는 DDR5 용 보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중간급이나 하급 제품은 D4 용 보드 따로 나오고 D5 보드 따로 나오는데 최상위 제품 올라가면은 D4 용 보드는 안 보이고 D5 보드만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산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DDR5가 매우 비싸거든요 지금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유예그드 가면 있어요 D4를 사용할 수 있게 중간이나 아니면 중하위급 보드에는 전부 다 두 가지로 보드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매할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램을 바꾸면서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진에서도 표가 납니다 이게 패키징 사진이 유출된 건데 보시다시피 어로스 엘리트는 DDR4라고 적혀있죠 램슬롯은 자세히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리고 저 위급 보드 Z5 690 무슨 보든지 잘 안보이는데 하여튼 요 보드는 어... DDR5인게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저는 잘 안보이는데 하실까봐 자 D4 보드 한번 봅시다 D4 보드는 D4 램이 요 티어나 있는 부분 있죠 여긴 이제 석트가 있는거지 맞춰지는 요 부분 요 부분이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밑에는 좀 짧고 위에는 길죠 근데 D5는 거의 중앙쯤에 위치합니다 핀 배열도 다르고 슬롯도 모양이 약간 다르다는거에요 그래서 D4하고 D5하고 둘 다 나온다는거는 확실시 하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 사진 유출된거 보면 다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될거는 일단 기가바이트 상급 보드에는 어... 보니까 쿨러홀이 두개가 뚫려있는게 한개만 뚫려있네요 두개만 뚫려있네요 두개만 뚫려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여튼 Z690 보드는 D4 D5 겸 0으로 각각 출시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슬롯이 둘다 달려나오진 않아요 D4 슬롯 2개 D5 슬롯 2개 이렇게 달려나오는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드 자체가 아예 D4 전용 보드거나 D5 전용 보드거나 이렇게 따로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고 2번은 넘어가면 될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12세대 전력소비량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돌고있습니다 요것도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두군데 사이트꺼 보았는데 음... PL1, PL2, PL8라고 적혀있죠 요게 뭘 뜻하냐면은 PL이 파워리미터의 줄임말입니다 파워리미터가 보통 1, 2단계에서 끝이였는데 4단계까지 세분화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옆에건 아마 와트스로 표기한 전력소비량인거 같은데 아 좀 높은 느낌이 들죠 요거는 좀 보기 불편하니까 우리 밑에 내려가서 좀 더 자세히 된걸 한번 봅시다 위에 10세대, 11세대는 음... 이거 TDP는 솔직히 그냥 열설계 전력이라서 볼 필요가 없고 사용 전력량 한번 봅시다 평균적인 사용 전력량이 이쯤 된다는거죠 그리고 피크치는 이만큼이란 얘기에요 근데 피크치하고 뭐 기존 사용량하고 생각보다 크게 차이는 안나네요 10세대, 11세대는 그렇다고요 12세대로 생각되는 요걸 보면은 어? 성장님! 이거 10세대, 11세대보다 피크치가 좀 더 높게 설정이 되있네요 이게 PL4 기준인지 PL2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크치 전력소비량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10세대, 11세대보다는 좀 더 높게 잡혀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다가 또 발견한게 있는데 어로스 엘리트가 16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라는 자료가 어디 있더라구요 그 박스 뒷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로스 엘리트 맞나? 어로스 프로인지 엘리트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중급 보드가 코어 부분에만 16페이지를 활동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게 뭔 뜻인데요 예전에 내가 정리했던 Z590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Z590 보드의 어로스 엘리트는 보시다시피 뭐다? 코어 부분 할당은 1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뒤에 GT는 1페이지고 근데 이게 16으로 바뀌었다는거에요 아마 모스포스는 50A 아니면 60A 쓸거니까 4개 늘어났다는거는 분명히 전력공급 디자인 자체가 출력이 늘어났다는거에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CPU가 전력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급 보드나 중하급 보드에서도 전원부를 강화를 시켰다 이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찾아보면은 기존 보드보다 분명히 2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똑같은 이름을 붙인 Z590보다 Z690 보드가 그 정도 페이지를 더 붙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12세대는 10세대나 11세대보다 전력소비량이 높을 확률이 크다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네번째 12세대 제품은 일부 제품 하이라인업 I5 하이라인업이란 얘기도 있고 I3급이란 얘기도 있는데 하이라인업을 제외하고는 빅리틀 구조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12600KFK, 12700KFK, 12900KFK 이 세가지는 빅리틀 구조로만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출자료가 있는데 유출자료 한번 보세요 8P, 8E라 적혀있죠 P가 퍼포먼스 코어라는 뜻이고 그리고 E가 에피시언트 코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P는 이제 성능이 좋은 코 그리고 E는 효율이 좋은 코 이 두가지를 합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P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일반적인 대탐용 코어라 치면은 E는 아톰에 들어가는 좀 스몰코어, 작은 코어거든요 대신 전력 효율은 좋아요 온도를 잡기 위해서 코어는 늘려야 되겠는데 머티 성능을 위해서 근데 온도랑 전력소비량은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실험적인 느낌도 들죠 그래서 누구는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도 하긴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은 분명히 효율적으로는 이득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보시옵이 8P8E, 8P4E, 6P4E 이런 식으로 i5, i7, i9 할 것 없이 두가지 코어가 섞여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더레이크 빅코어랑 아톰 스몰코를 같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12세대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 11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윈도우 10은 퍼포먼스 코어 쪽에 연산을 몰아주는 스케줄 세팅 자체가 안되있어요 윈도우 11부터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윈도우 10도 언젠가는 패치를 해주겠지만 제로 된 성능의 12세대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윈도우 11 최신 버전 패치를 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겠죠 초기에 나오면 기억해두시고 12세대 사는게 맞을거에요 뭐 가격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적혀있는거 참좀 마시면 되는데 제가 얼핏 아는 데서 듣기로는 i9는 90에서 100 가까이 될거고 i7는 70에서 80 정도는 될거 같고 i5는 한 40만속쯤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요거는 가격은 루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5번째 크게 증가한 L3 캐시는 성능 향상의 청신호인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기에 좀 과장이 아니냐 기존보다 조금 늘어난건 맞는데 AMD의 비교하면 적잖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L3 캐시 효율 자체가 분리되어있는 AMD보다는 링버스 구조로 뭉쳐져있던 인텔쪽이 약간 유리했죠 적중력도 조금 더 높은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적은 용량에 좀 더 괜찮은 효율을 보여줬던거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밍 성능이 잘 나왔겠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았던 인텔 캐시가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난거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신호일 수 있을거 같아요 이게 어렵게 설명 안할게요 게이밍에서는 L3 캐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작업에서는 비교적 덜 중요한데요 SKC가 늘어난다는건 게이밍 성능이 조금 증가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튼 이거 용량도 올랐다고 일단 유출 자료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5번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6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켓이 달라졌잖아요 1700 소켓으니까 분명히 소켓 홀도 달라졌을까요 쿨러홀 맞죠 쿨러홀이 달라져서 쿨러 호환성에 대한 의문이라기보다 이제 불안함이 제기되고 있죠 별도의 키스를 이미 녹토화 쪽 이런데서는 만들어 놨답니다 만들어놨다고 하고 별도의 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2000시리즈 겸영 쿨러는 기본적으로 밑에 베이스 사이즈가 크니까 CPU 사이즈가 좀 바뀌더라도 쿨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진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자료 1번입니다 제가 아까 기가바이트 보드 유심히 보라고 했죠 기가바이트 보드는 어땠어요? 기가바이트 보드는 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홀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는 신형 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켓 길이가 좀 다른 거 눈으로 봐도 느껴지거든요 물론 뭐 유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수스 보드 아직 완전히 만들기 전에 유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홀이 보시다 보니 좀 비슷하게 뚫렸습니다 이중 홀러 이중 홀러 뚫려있는 제품들은 115X 기존 쿨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중 홀러 안 뚫려있는 애들은 전용 브라켓이 있어야 장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드 구매하실 때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쿨러를 선택할 때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이중 홀로 뚫려있는 애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 쓰고 싶은 보드 사고 싶다 하고 샀다가 홀이 하나밖에 안 뚫려있으면 별도로 변환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히트 스프레드 사이즈가 위아래로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성조님 그러면 기존 수냉쿨러 수냉쿨러 보면 밑에 구리 베이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쿨링에 악영을 주는 거 아니냐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매우 커요 대부분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텔의 20XX 시리즈 있잖아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 이 소켓 저 소켓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쓰레퍼 까지는 못 쓰더라도 인텔의 HEDT 핸드 데스크탑 CPU 까지는 보통 쓸 수 있게 홀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히트 싱크 이거 뭐 외부에서 사진 퍼가지고 대충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서 비교를 해봤는데 인텔 신형도 라이젠 5000 시리즈랑 비교하면은 사이즈가 얼마 차이 안나요 위아래로 조금 더 튀어나오는 거 같긴 한데 진짜 얼마 차이 안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수냉쿨러 저 쿨러 호환 홀만 맞으면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쿨러 호환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이중홀 뚫려있는 거 사면 편하고 거기에다가 저 히트 싱크 사이즈가 달라져도 뭐 AMD 거랑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쿨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튼 그래서 6번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문제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번째 CPU 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얼마쯤 될 거 같다고 DDR5 메모리 가격이나 보드 가격도 높을 거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세대 사려면 가격이 매우 높게 잡힐 것이다 게일램 제가 찾아보니까 팔더라구요 어디 파냐 하면은 뉴웨그 들어가면 팔아요 뉴웨그 지금 349달러인가? 이렇게 찍혔던데 그거를 그냥 단순 달러가로 계산해도 1200원 곱하기 하면 42만원이구요 직구할 때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거의 50만원 돈에 사야되요 16기가 두 개에 32개에 50만원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6기가 껌딱지 메모리가 나와도 거의 20만원 가까이 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DDR5 메모리는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는 너무 안좋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Z690 보드 가격이 잠시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출된 적이 있는데 아수스 제품인데 이 가격이 히어로가 600달러 스틱스 F가 400달러 스틱스 A가 350달러 그리고 터프 플러스 우리가 그냥 가성비를 많이 쓰는 그 터프가 지금 Z590은 터프 얼마죠? 20만원 정도죠 그런데 290달러로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저거를 하나로 계산하면 36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시작가가 30만원 중후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 터프 보드가 아이고 아수스가 또 정신 못 차리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되고 다른 보드도 비싸게 등록되어 있더라 기가바이트나 MSI 보드도 전부 다 높은 가격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Z690 보드는 꽤나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D5 버전 보다 D4 버전 보드가 좀 더 싸긴 싼거 같아요 한 10달러 정도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 좀 생각한다면 Z690 D4 버전 보드 사고 D4 버전 메모리를 사야 그나마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거에요 여러분 지금 12세대 존버 탄다고 그랬는데 뭐 CPU 메모리 보드 합쳐져서 예산 50만원 60만원 밖에 없으면 존버 타는거 의미 없다고 올해는 왜냐하면 자 아까 내가 모르겠어요 I5 한 40만원 가까이 할거야 그치 40만원 보드 좀 쓸만한거 쓰려면 30만원 좀 넘지 그럼 벌써 70이야 램 생각하면 뭐 80만원 이상 잡아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5600에 B450 보드 5800에 B450 보드 박아도 잘 돌아가잖아요 B450 좀 괜찮은 보드 사시면 근데 어 하하하 12세대는 I5 K 버전 사면 쿨러 가격도 쿨러 가격이지만 보드 메모리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CPU도 비싸고 어 예산이 어설프게 있다면 어차피 존버 타는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견적 뭐 글카건 보고 다 합쳤을 때 CPU랑 보드랑 150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될거 같아요 굳이 12세대 존버 탈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12세대 출시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2세대 출시일은 음 여기 다 떠있는거 보이죠 제가 한국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하하 10월 27일날 발표를 합니다 이거 확정적이고요 예구도 10월 27일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출시일은 11월 4일입니다 근데 11월 4일 저녁 시간이라서 여러분 저때 바로 살 수 있는건 아닌거 같고 그 다음날쯤 11월 5일부터 실제로 시중에 풀려있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실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자 1번부터 8번까지 설명 뭐 괜찮게 해드린거 같은데 아 여러분 진짜 궁금한게 있을까요 성주야 성능은요 성능은 왜 안 알려주고 이렇게 뭉뚱거려서 끝내는데 음 성능이 제가 처음에는 유출자료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출자료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D4보드 썼을때 다르고 D5 썼을때 다르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11도 버전에 따라서 미묘하게 성능 차이가 날겁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샘플 조금 초창기 썼는거랑 지금 나오는 뭐 그 최종 버전 엔지니어 샘플 뭐 QS라든지 아니면 그냥 리테일 제품 이런거 썼을때랑 또 차이가 좀 있을거에요 그래서 떨어져 다니는 소문은 많은데 완벽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의문이라서 그냥 어 글로 적지 않고 입으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IPC는 또 대폭 오른거 같아요 그 11세대때도 10세대대비 뭐 17% 올랐다고 그랬잖아 근데 12세대도 11세대대비 또 어느정도 올랐어요 싱글성능은 확실히 킹자리에 오를거 같아요 오를거 같고 멀티성능은 코어 숫자가 비슷하면 경쟁사 대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코어 숫자가 비슷하지 않은 제품에서는 뭐 찾아 밀릴 수도 있겠죠 깡코어 높은 5950 있잖아 그거 이기려면 좀 빡세죠 빅코어로 막 때려박아야 될텐데 아무래도 빅코어 스몰코어 합쳐진 구조라서 약간 성능이 RPC가 아무리 올라도 좀 밀리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생각이 드는거에요 아직 확인을 안해봤어요 뭐 게임의 성능은 다시 게임의 성능은 뭐 인텍이 더 좋다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는거 같아요 RPC가 그만큼 올랐고 캐시를 늘려줬다면 분명히 뭐 지는 게임도 몇개는 있겠지만 대부분 게임에서 다시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직까지 나는 테스트를 안해봤어요 여하튼 안한거에요 테스트 안해봤고 유출 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음 그래서 그 차이가 엄청 심하진 않을거 같으니까 여러분 예상권 그리고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존버를 타던지 말던지 선택하면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뒤에는 실제 루머가 아니고 제가 테스트한 결과값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테니까 조금은 더 참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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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ados